그런데 넌 아까부터 왜 자꾸 화를 내는 건데? 나는 너 6년만에 만나서 반갑고 안 반갑다잖아, 싫다잖아!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고! 내가 언제 너더러 돈을 냈어? 너 그렇게 돈이 많아? 왜 그렇게 아프게, 무섭게 돼 왜 그렇게 찔러 제발 그만해 그만해줘 나보고 구질구질해졌다고 그랬지? 그러는 넌 진짜로 후져졌어! 이러한식은 넌 진짜로 후져져 내가 어떻게 다